오늘 4월 16일 저희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셔져 있는 위패와 영정 앞에 국가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찾아가면 만나주지 않고 만나러 오라고 하면 저희 피해 가족들을 교명하게 피해 다니는 박근혜 대통령 끝내 저희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끝까지 행동할게! 진출을 침벌시키려는 자 우리가 침벌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켜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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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꽃 한 송이 바치려고! 광화문 분향소 가는 길입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추모도 못하게 하고! 도대체 SEASio sí 아이돌 핸드사스 Q.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